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오늘은 미드전이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뭔가 비주얼 상으로도 좀 괜찮은 그런 프롬프트 11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좀 더 화려하게 나오기도 하고 좀 더 진한 색감을 줄 수 있으면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호감이 더 같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죠 호감이 많이 가는 그런 독특한 스타일의 프롬프트 11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괜찮은 프롬프트가 나오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단어는 앞에 나오는 프롬프트가 뒤에 나오는 단어 프롬프트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드전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들 대표 프롬프트들이 아주 개성이 강해서 뒤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한번 이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할 단어는요 사이키델릭입니다. 사이키델릭 환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걸 제가 이제 다른 모델 많이 써봤어요 그 호랑이 제가 많이 쓰잖아요. 타이거도 써보고 뭐 랜드스케이프도 써보고 그 다음 뭐 히어로우 슈퍼히어로우 이런 것도 써봤는데 많이 써본 결과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 있죠. 그것들이 디테일이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을 제대로 해 주더라고요. 그릭 미스얼러지를 입력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진하고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뭐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슈퍼히어로우와 그릭 미스얼러지 이 두 개 단어를 섞어가면서 샘플 예제를 할 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이키델릭과 이제 그릭 미스얼러지 딱 두 개만 집어넣었어요. 트루모트 복잡하지 않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잡았고요. 아주 화려하게 잘 나오죠. 정말 이건 할 때마다 이제 틀린데 되게 환상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여기다 뒤에 단어만 다른 거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원하시는 단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언맨 넣으셔도 되고 뭐 피거나 뭐 호스나 식물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U1, U2, U3, U4 입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V1을 누르면 네 가지로 비슷하게 또 변형이 돼요.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색감이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그 프롬프트 단어는요. 팝아트예요. 팝아트는 앤디 워홀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을 넣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팝아트를 치면 좀 더 노말하게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팝아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상당히 볼만 하죠. 보시면 따로따라 확대가 가능하고요. 이대로 출력해 가지고 액자에 걸어 넣으셔도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겠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단어는 Deep Dream 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롬프트죠. 이거 하고 또 이제 그릭 미셀러질 두 가지만 넣으면 이런 또 환상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정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정말 신들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웅장한 서사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맴피스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 단어만 넣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여러 단어를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배우기도 힘들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단어 두 개로만 시작하는 거로 하죠. 왜냐하면 그 여기서 먼저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죠. 맴피스 스타일. 자 그 다음은 Low Polly. Low Polly는 이제 그 선들을 좀 다각형으로 이제 깎아 내린 다각형 모양으로 단순화 시켰어요. 풍경으로 해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다른 어떤 모양으로 해도 이런 다각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꽤 이제 인상적인 마치 그 뭐랄까 인형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 석고상 아그리파 같은 석고상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건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8비트로 표현한 거죠. 4비트 짜리도 있고 6비트도 있고 16비트도 있어요. 치지시면 되는데 8비트가 그래도 가장 우리한테 눈에 적합하기도 하고 우리 친숙하기도 하고 그런 픽셀이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다른 거 넣으시면 딱 두 단어만 넣으면 돼요. 복잡하게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Molecular 네요. Molecular는 분자죠. 그런데 몽글몽글 분자처럼 동그랗게 이제 이 동그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치 포도송이 같이 요런 요런 느낌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것도 뭐 잘만 활용하면 독특한 컨셉의 그림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에는 Acid. Acid이라고 하면 Acid 산소 산성이잖아요. 산성의 어떤 느낌 녹아내리는 느낌 뭐 그런 좀 느낌인데 약간 이건 좀 좀 슬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역시 다 모든 게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피그나 뭐 타이거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어떤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느낌 좀 예술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단어를 쓰는 것이 좀 더 이 표현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피그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피그를 다 해놓긴 해놨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로라쿠아 요거는 좀 더 좀 더 부드러운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부드러움 부드러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참 몽환적이고 게임의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카툰이라고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리스 신들을 카툰 모양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뭐 모든 어떤 단어를 넣어도 다 카툰 형태로 바꿔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죠. 요거만 좀 더 연구하시면 동작까지 다 컨트롤 가능하니까 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마블 단어가 뭐냐면 마블 코믹스라고 해놨어요. 마블이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랜덤하게 등장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스 신들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봐도 되게 독특한 스타일이고 재미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네레이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뭐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이런 풍으로 나온다는 건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확률상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걸 좀 좁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10가지를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예 확대 버튼을 하고 브라우저를 하면 훨씬 더 커지는데 좀 로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열지 않고 간단하게만 열어봤고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죠. 음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제가 마음에 드는 확대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아주 화려한 느낌입니다. 음 요것도 이건 어디 진짜 아 포스터 같은 거 정말 출력해 가지고 벽에다 걸어 놓으면 정말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느낌도 좋을 것 같죠.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오로라 코아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확대를 해놨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핵심 프롬프트들 좀 개성 있고 쓰면 효과적일 것 같은 프롬프트들은 자주 소개시켜 드릴 거에요. 이제 그리스 신들을 하기도 하고 뭐 슈퍼 히어로나 아니면 새로운 단어들도 괜찮은 게 나오면 찾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어렵지 않잖아요. 두 단어 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서 그리고 16대고 같은 것도 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고 제가 어제 그제 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인 서버로 만드시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고 혼자 할 수 있어요. 쾌적하게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보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드전이 가서요 미드전이로 이동하겠습니다.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가셔서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미드전이 보드 있죠. 이걸 누르시면 좀 로딩이 걸립니다. 서버에 추가 라고 나옵니다. 서버에 추가 누르고 여기 내가 만든 서버 있죠. 거기를 선택하면 얘가 온가 가요. 여기다 서버 이거 만들어 가지고 서버 추가하기 눌러서 직접 만들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오른쪽에 미드전이 보드 생깁니다. 여기서 명령어 치시면 아주 쾌적하게 혼자서 편하게 큰 로딩 없이 내꺼 뭐 채널하고 아리벨에 뭐 스크롤 안 해도 되고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도 이제 만들 때도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다 보지는 않으시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개인적으로 저걸 뭐 미드전이에서 제공했나 뭐 이런 질문도 있으시긴 한데 서버 추가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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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